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로는 포코입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솔로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포코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잘 피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타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싸우지 않도록 성공하고 일단 스폴 쪽에서 승호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을 맞을 뻔했고 울타리 뒤에 스폴 속에서 승호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포코가 싸우고 있는데 둘 다 싸우는 사람들을 붙어서 이겼습니다 체력 회복했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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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팬존 브롤러는 2명입니다 이겼다 이겼다 3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